그녀와 헤어졌다 나는 이제부터 살라 야, 내가 저번에 빌려줬던 3만원 갚아 아, 야, 야, 알았어 간펜솔, 계좌이체로 갚을게 전화번호, 지우기 전 마지막이지 네가 다른 은행이어도 위치 수수료는 없지 소울 저금통에 넣어뒀던 돈을 지금 바로 찾지 아, 재포스러워 야, 전후삼아 너 보내줘 라고 소리를 치는 야 알아서 보내는 우리 소울 이제부터 솔로 이제부터 솔로 이제부터 솔로 긁어넣어 솔로